달리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 스님이 이번에는 네팔과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여정은 조계종 14교구 범허사 본말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인데요. 840km 일정에 나서는 첫걸음을 부산지사 재봉독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대웅전으로 향하는 진호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산사의 아침을 깨웁니다.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짐을 실은 수레를 확인하는 진호 스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이자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진호 스님이 네팔 지진 피해 학교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돕기 위해 국토완주 탁발 마라톤 세 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네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러 전국 교구본사 술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범허사 본말사를 술래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명찰을 술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스님은 부산문수사를 시작으로 보무사 본말사와 관음사, 홍법사, 상강사 등 부산의 유명 사찰 술래를 이어갑니다. 총 840km, 11여정에서 1km를 달릴 때마다 후원자들로부터 100원씩을 기부받아 네팔 지진 피해 학교 돕기와 국내 최초 다문화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달팽이 모자원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은 사찰을 방문한 진호 스님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며 스님의 자비양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약자편에서 늘 함께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네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몸으로 뛰는 것을 볼 때 우리 후배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하게 끝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호 스님은 전국 교구 본말사 순례를 이어나가며 5월 네팔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이 끝나면 통도사 또 혹은 수독사 이렇게 다른 교구 본사를 띄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마치면 네팔로 갈 계획입니다. 물론 네팔에 가서는 부처님 탄생 룸비니에서 카투만드까지 300km를 뛰면서 네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왔다고 전할 계획입니다. 이후까지 행복해야 참 행복이라고 말하는 진호 스님은 오늘도 네팔 어린이와 소외의 이웃을 위해 열정과 땀으로 한 발 한 발 향기로운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댁입니다.